안녕하세요. 일단은 영상을 보기 전에 보다가 조용히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해. 뭔지 떼어 잡으려고 하죠. 떼어 잡으려고 하죠. 떼어 잡다가 내가 잡아주는 건 기분 탓입니다. 제가 잡아줄 것 같다면 기분 탓입니다. 배로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밤이에요. łe? 장360, 천천히, 백과 장단, 제가 제일 좋은 날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많아, 네. 나무를 이렇게 많아,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많아. 나무를 이렇게 많아. 왜 가면은냐. 왜 모은 소재에 한예로 없지? 여기 다 부어야되나? 아닌데 역시 원초들이 인지 잡을 수 있는 건 역시 편지 편지 많이 소환되는데 편지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온 편지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거미쬬 있는 좀비마을 있는 거예요 좀비마을 그냥 좀비마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제는нем엔 숙가마을이었고 숙가마을 안 먹으셔가지고 걱정하다 어? 힘들어 이게가 아주 건방지구나 다 건방지게 이렇게 뭐야? 너무 매운 나도 매우 매우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해반하기가 이렇게 많냐 그리보다 어울린 다 롱 롱 롱 스크래턴도 있네 여보 스크래턴도 있네 ? 아아 으 으 으 으 으 귀病이 더 많아 음 제가 여기서 풀렸을땐 좀비 속에 오는다고 좀비가 물러다니드 그래서 강진미 등에 탈출했어요 근데 사마리와이어에 인한 일이 사마리와이어에서 방이 됐대요 그때 사박준비와이어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깊이 깨끗한 곳이었어요 침대를 건드려서 거기에 있다가 수풍봉인색을 잡았어 강진미 집에 들어와서 수풍봉인색을 잡았어요 그쪽으로 велась 사용하는걸 겨울에 겨울 수 있는 거요 지금은 안아주셔서 조금만 맡아야겠어요 요리하는거에요 왠지에 모르는게 교장은 없는걸요 주문하게 담을槽이로 이번엔 공기가 이렇게 많은듯이 이게 이거예요? 뚜어잡기 좋아? 보수에 나오게 한번도 안쓰었잖아 댓글에다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십 사십사 사초에 사십사 2초 1초? 정도에 죽을뻔했네 오늘 저거 그리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저 제가 이런 하나요 일단은 최고예요 하나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걸 시는 이번 시는 물량이어서 볼 수 있어? 이거 어떡하냐 방칸 나온다고 저 껍데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우면 피곤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걸 삼네 이걸 삼네 이거 기다리면 피차거든요 피차고 있죠 할 때가 있네 지금 6분 동안 찍었어요 이거 정비들이 이렇게 많았네 총우가 일단은 공격으로 붙잡혀야 돼 이거 먹으리 15인데 이거 하는 동안 15가 되었다 이거 되는 거 있냐고 와 당근이야 당근 훔쳐가지고 우리 옆에 마음은 아닌데 당근 훔쳐가도 되잖아 어? 어? 니가 잘 꺼줄게 보이지 왜 잘 꺼줄게 진짜 당근 와있으면 사야겠네 지옥이 무너져서 당근을 열심히 사야지 다닐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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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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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시원한게 되게 많아요 저는 실제로 치킨이 되게 많습니다 치킨은 제가 안 먹을 거예요 치킨 먹는 순간 뱉어 치킨 먹는 순간 다른가 봐 근데 요즘엔 내가 좋아하는 치킨만 먹어야지 치킨은 꼭 먹어 지금 좋아하는 치킨 좋아하는 치킨을 많이 시켜 계속 이렇게 떼어 잡는게 그냥 호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면 뭔가 내밀고 있는 게 비슷한데 좀 더 행복합니다 여유가 울려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가씨 어떤 말이 있나요? 불맛은 왜 어떻게 고기를 못 먹었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인벤이 다 꽉 차있어가지고 아니 인벤이 왜 이렇게 꽉 차있지? 꽉 아 근데 손고기는 많았다 여기는 이런 게 많았는데 손고기는 많았다고 아 오늘 여기까지 찍자 자 재밌게 보셨다만 구독과 구독과 안녕